어차피 경험치를 따로 먹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이렇게 빨리 타운을 하나 터뜨려주는 게 개 이득인 것 같아 아 퍼 카르마구만 1대 까비 나이스 나이스 딜겨왔네진 네진 다 딜겨왔네 좋아요 아싸 힐 뺐다 힐 뺐스 힐 뺐스 하이그나이트 지렸고 잡은 사람은 경험치 못도록 바뀌었어요 이제 퍼블 좋고요 바꼈습니다 잡은 사람만 경험치 먹도록 얘네는 비비면 같이 먹었잖아 이제 같이 못 먹어요 쪼락구나 인마 천둥카르바네 아 아 전파는 그냥 미드할 때 미드 블라디 할걸 정글에서 지르는 데 정글에서 지르는 데 정글 아 맞다 정글 리시 뺏는 거 방지구나 전파ils 우와 대단 пош 보다 피가 더 잘 차 보시면 트위치 독 묻는 것 보다 피 차는 게 더 많아요 여기 다이아 1입니다 부캐 부캐 다이아 1 됐어 둘 다 오 잘 피한다 잘 피해 피가 잘 온다 아 잘 피하는데 이것들 내 러쉬를 잘 피하잖아 잘 피해 정화가 함께하자 이게 없잖아 아 안 죽어 저게? 저게 안 죽어 왜 안 죽어 저거 털어봐 저거 왜 안 죽어 저게 왜 안 죽어요? 피가기였는데 저게 안 죽어? 저게 왜 안 뒤지지? 탈진 때문에 살았나? 탈진가? 잡은거였는데 진짜 아깝다 왜 이리요? 왜 이리요? 3배 수고 안다라 지배합니다 한 번 더 봐야겠어, 아직 있을 수가 있거든요 Q 확인 없음 라인 밀어주고 지배합시다 시야성 먼저 가자 빛 채우는게 이득 포션은 딱 하나만 뭐 뭐라고 말하나 빅토르 좀 바뀌어도 아잇도 쓰는구나 안전하지 이 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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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은 구름 딜이야 예전처럼 한 방에 안 죽어요 내꺼 대복지 무빙 보소 챌린저가 키우던 갱가? 무빙 지류인데 무빙 지류인데 북암 가빈 탭 북암 엎 아름다운 일주일이 악 하고싶습니다 아프 그 이 땅을 고려하면 그냥 쑤가 쥐는걸 그냥 쥐가 쥐기도 하고싶습니다 자, 이 땅에 10점은 이렇게 먹어야지 아 근육 파괴술 뇌진 뇌진 나이스 조시아 나이스 젠장 도망가자 도망가자 형님! 프로텍터 세이드 상대만도 사망이 잘했지만 상대가 너무나 나쁘다 야우! 뇌스 레고 응? 위험했어 이게 바로 브라움이죠 브라브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어 깔끔이었어 방패 마지막 데미지 무효에서 살아남았죠 추천 한 번씩 잊지 말라고요 오우! 형 레드여 브라브라 레드 브라 뺏어 브라브라 레드브라 조졌어 레드브라 하하하하 구기 여우와 테젠눈 어 첸이 오우 이게 제제 룸 브라브라 아하하하하하 태제8.1 룬에 위력이라고 까비 바텀 압생이죠 위험해었어 앨리스 의문사 까비 바텀은 압도적이에요 미시노 왔는데 그 정도면은 엄청난거에요 지금 아쿠뉴 파괴소 야하 오라오라브라브라라 오라오라브라브라라 외진 브라 지리어스 자크 나이스 자크 셀리맨 나이스 오 오 오 오 집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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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브라움은 이런 맛이 있죠 역시 한 번 붙을때엔 브라움이 최고에요 지금 브라움만 믿어라 지금 브라움만 믿어라 에코 3대스 좋고요 시비르 브라움 아주 좋아 벨룡 이번 23일에 군대 가는데 좋은 좀 해주세요 자살해? 그건 아니고요 근데 뭐 좋은 거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갔다오는 곳인데 당당하게 갔다오세요 당당하게 아 바텀이 뭐 이렇게 많이 오냐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